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위네상스 혜화의 선구자였던 조도디 본도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에 조도라는 발음이 들어가서인지 한국에서는 지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도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는 1267년 피렌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 양을 돌보던 소년 조도가 어떻게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미술가 열전을 쓴 조르조 바사리는 조도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술가 열전은 화가였던 조르조 바사리가 1550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200여 명의 삶과 작품에 대한 기록을 수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미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도는 소년시절 목동이었는데 명랑하고 똑똑한 이 양치기 소년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렌치의 유명한 화가 치마부에가 한 소년이 바위에 그린 실물처럼 보이는 양을 그린 그림의 감명을 받아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피렌체로 데려갔다 합니다. 따라서 조도는 스승 치마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 번은 견습생 시절 세상 치마부에가 그의 작업장을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조도는 스승이 그린 사람 얼굴에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파리를 그려넣었는데 치마부에가 들어와 그 그림을 보고 파리가 앉은 줄 알고 몇 번이고 부수로 파리를 조출했다는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단테는 치마부의 시대는 같다 지금부터 조도의 시대라고 조도를 극찬했습니다. 조도의 스승 치마부에가 아시시에 새로 지어진 산프란체스코 성당 프레스코아를 주문을 받아서 제자 조도를 데려가게 됩니다. 당시 스승 치마부에가 주문이 많아 다른 지역에서 작업을 하느라 아시시를 비우면서 조도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인 성프란체스코 일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주제를 다뤘지만 과거에 정형화된 종교화에서 벗어나 인물과 풍경을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파도바에 부여한 은행가 엔니케 스코로베니는 가족 예배당과 자신과 가족의 영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1303년부터 스코로베니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고 조도에게 내부 장식을 의뢰하게 됩니다. 조도는 스코로베니 예배당의 프레스코아 전체를 기존에 마른 회반죽 벽면에 아규를 섞여 알류로 그리는 건식 프레스코아를 사용하지 않았고 알류와 석균을 섞어 벽에 발라 마르기 전에 색을 입히는 프레스코아 기법으로 제작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양미술사에 있어 프레스코아 기법을 발전시켰으며 이 새로운 기법으로 선명한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으며 프레스코아 수명이 상당히 길어져서 릴레상스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도의 프레스코아는 재단 안쪽을 지휘한 모든 천장과 벽에 프레스코아를 그렸고 성모 마리아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 38개의 구액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코로베니 예배당의 프레스코아 중 대표 걸자 비탄이란 작품을 보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안고 마지막 포옹을 하고 그 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미술에서 보여지던 딱딱한 관념적 표현과는 달리 각각 인물들의 자세와 동작, 표정은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슬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전면에 등을 돌리고 앉아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각각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그림으로 알려줘야 했기에 정면으로만 그림을 그렸고 이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표현하는 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또한 조토는 정형화된 옷주름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의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토는 스쿠르베니 예배당 프레스쿠아를 완성한 이후에 인기가 절정에 달아 20여 년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황, 성직자, 왕, 귀족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년에는 고향 피렌체에서 많은 제자를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1334년 피렌체시는 조토에게 위대한 거장이란 칭호를 하사하고 피렌체대성당 두모성당의 종탁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조토는 직접 종탁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종탁공사가 진행 중이던 1337년 70세로 운명하셨습니다. 피렌체대성당 두모성당의 종탑은 그가 죽고 그의 제자들이 1359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스승이었던 치마부여는 비잔틴과 고등양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관찰하여 회화로 반찬시키려 했지만 비잔틴 양식과 고등양식 두 양식이 명확히 드러나 중세풍의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토는 치마부여 양식을 벗어나 니콜레 피사노가 닦아 놓은 인본주의를 토대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그림 대신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해와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는 조토의 스승 치마부여가 그린 작품이고 하나는 제자 조토가 그린 작품입니다. 치마부여가 그린 작품에서는 선과 평면으로 종교화를 그렸다면 조토는 입체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앞쪽에 있는 부분을 높게 그렸고 뒤쪽을 낮게 그려 그 사이 입체적인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모님 옷주름과 가슴에 명암을 넣어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구성 방식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조토는 혼자의 힘으로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니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토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주어 인류회화의 리네상스 시대가 꽃피우도록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위대한 화가 조토 디 본도네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